CIA 특수요원 턱과 FDR이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동시에 공개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같은 여자를 만나는 두 사람 이제 이들은 세 가지의 규칙을 정하고 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합니다 영화 디스민즈 워 시작합니다 며칠 전 홍콩에서 턱과 FDR이 범죄자 하이니이를 잡기 위한 극비수사를 펼칩니다 CIA 최고의 요원인 턱과 FDR이 파티장에 들어서고 잠시 뒤 하이니이가 헬기에서 내립니다 총격이 발생되자 턱과 FDR이 움직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턱과 FDR을 보고 하이니이가 총을 안사하고 도망갑니다 하이니이가 먼저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고 동생 요나스가 턱을 쏘려는 순간 FDR이 요나스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하이니이가 죽은 동생에게 다가가고 동생이 쥐고 있던 찢어진 양복 소매를 가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턱과 FDR은 비밀 임무를 망친 것에 대해 근신처분을 받습니다 미래의 턱과 FDR의 여자친구가 될 로런이 우연히 옛날 남자친구 스티브를 만납니다 로런은 스티브의 애정 행각을 보고 자신도 의사 남자친구 켄을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 FDR의 가족 모임에 턱이 초대되어 함께하는데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사실 턱은 이혼을 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서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턱을 여행사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턱은 평소에 아들을 잘 챙기지 못했기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턱이 용기를 내어 전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지만 전처는 데이트가 있다며 거절합니다 이후 턱은 우연히 TV를 보다 온라인 데이트 광고를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FDR도 같은 시각의 데이트 광고를 봅니다 로런의 친구 트리시가 그녀 몰래 데이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했고 한 남자의 사진을 보고 바로 만남을 갖습니다 턱과 로런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호감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둘은 앞으로도 만남에 이어가자고 서로 약속합니다 한편 FDR이 비디오 가게에 들어오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로런도 비디오 가게에 들어오고 FDR과 동시에 같은 비디오를 짚습니다 이후 FDR이 비디오를 추천해주지만 로런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차인 FDR은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FDR은 로런의 회사 제품 소비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이후 FDR과 턱은 근신 중에 사귄 여자친구를 서로에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사협정을 맺고 로런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한편 하인 리이가 동생이 쥐고 있던 양복의 원단을 확인하러 재단사를 찾아왔고 재단사는 같은 원단으로 단 한 명에게만 양복을 맞췄다고 말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신사였다고 말합니다 턱이 본격적으로 로런과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로런은 어릴 적 체조선수였는데 턱은 그녀만을 위한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다음날 FDR도 로런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클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금세 자리를 떠난 로런 급하게 FDR이 뛰어나오고 FDR이 로런을 설득하는 동안 저 멀리서 옛 남친 스티브가 보입니다 4명도 이후 로런은 FDR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FDR을 다시 보게 됩니다 1차 데이트 이후 턱과 FDR은 둘 다 로런을 포기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인리이를 핑계로 로런을 감시합니다 로런이 일주일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턱이 먼저 그녀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줍니다 한편 FDR도 로런이 좋아하는 미술품을 준비하고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로런이 단점을 말하자 유기견 센터에 그녀를 데려가고 자신 외에 다른 것도 아낀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턱도 로런의 말을 듣고 그녀를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몸소 보여줍니다 로런의 마지막 테스트 발언에 턱과 FDR은 서로에게 방어전을 펼칩니다 자세히 타는 Confederacy 매주의 시대에 참고로 인상적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ang목요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너는 너는 어떻게 믿어 말아야 아뜻 climb 이것은 sacr이 예? 예 제가 돌아다노불 độ О 깜찍 아 나 한편 하인 리이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합니다 며칠 뒤 FDR이 할머니 집에 로런을 데려옵니다 할머니는 로런에게 어릴 적 사고로 부모를 잃은 FDR은 마음의 문을 항상 닫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다고 말해줍니다 이후 로런은 FDR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로런을 데려다주는 FDR 결국 턱과의 신사협정을 깨버린 FDR 이후 턱은 아들을 찾아가 로런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로런의 회사에 가서 제품 테스트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턱이 로런을 집에 데려다주는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맙니다 하지만 턱은 신사협정을 깨지 않습니다 다음날 턱과 FDR은 친구 사이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턱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FDR이 돌아서다 뭔가를 발견합니다 FDR은 하이니가 나타난 것을 턱에게 알리기 위해 레스토랑에 찾아갔고 FDR이 턱에게 긴급 상황을 말하지만 둘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2층 난간에서 떨어진 두 사람 턱과 FDR이 로런에게 설명을 하려 하지만 로런은 이들에게 실망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로런을 데리러 트리시가 왔는데 하이니이가 나타나 이들을 납치합니다 하이니이는 턱과 FDR에게 어떤 장소로 오라고 말하고 이들은 로런을 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FDR이 로런을 구하고 턱이 트리시의 차바퀴에 총을 쏴서 도로에서 이탈시킵니다 고개의 세계의 도로에서 이탈시킵니다 핸런을 구하기 위해 하이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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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바다 으윽 이어가 으윽 결국 FDR을 선택한 로런 로런은 턱에게 FDR과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FDR과 턱은 서로 화해합니다 FDR과 로런은 미래를 약속하게 되고 턱은 이혼한 아내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 디스민주어는 미녀삼총사 사탄의 베이비시터로 유명한 맥지 감독의 2012년 작품으로 액션과 로맨스가 적절히 조화돼 재미있고 유쾌한 영화입니다 특히 두 남자 배우들의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끝까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영화의 중반부터는 빵빵 터지는 코미디로 정신없이 웃게 해주며 마지막 엔딩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영화로 가볍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를 원하신다면 본편을 꼭 감상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믿고 보는 무드킹의 추천 영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